안녕하세요. 달달 맛입니다. 이 동네 소고기 맛집이 몇 군데 있지만 생긴지 얼마 안된 괜찮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호크 드셔보셨나요? 비싸기도 하고 파는 곳도 많지 않아 아마 많이들 못 드셔봤을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팔긴 하는데 진짜 오지게 비싸고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연탄구이로 현기증 날 정도로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시죠.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위치한 연탄 실비식당입니다. 연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립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10시 반부터 공공시 주차장은 없으나 오후 5시 이후로 길가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업력은 2년 정도 되었지만 무섭게 유명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토마호크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얘가 연탄입니다. 내부입니다. 술맛 땡기는 수된 원형 테이블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팔고 있으며 눈에 띄는 건 토마호크 우대갈비가 있습니다. 이 두 메뉴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장님이 연탄이 구워보면 어떨까 하다가 직접 먹어보고 아 이거다 하고 바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원산지 확인 바랍니다. 저희는 토마호크를 주문했는데 직접 숙성 고기 상태와 중량을 보여주시면 확인시켜줍니다. 직접 눈앞에서 손질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 믿음도 가고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잘라내는 부분은 뭐예요? 파트루는 부분이라 이게 같이 있으면 질기야 합니다. 아 질기다고요? 질긴 부분과 안좋은 지방덩어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손질이 끝나면 소금으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둥기마냥 어마어마한 비주얼의 토마호크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고기는 자주자주 뒤집어줘야 하며 커팅 후에 무조건 레어로 먹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레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의무사항입니다. 직접 만드신 생더덕 무침이 나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먹어도 됩니다. 원래 안 바쁘면 사장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날은 만석이라 저희가 직접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커팅은 사장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이건 새우살입니다. 이제 새우살. 미디움 같긴 한데 아무튼 그 귀하다는 새우살입니다 결이 확실히 다른 부위랑 좀 다르죠 처음 먹는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의 끝판왕입니다 육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넣자마자 녹아 없어집니다 연탄향이 살짝 배워 더 고소한 느낌이며 흥미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소고기도 거의 익혀 먹는 편인데 사장님 말씀대로 먹어보니 진짜 형기증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새우살에 감동이 커서 등심이 약간 밀려나 있긴 하지만 등심 또한 살코기의 식감이 좋고 담백합니다 물론 잡내 또한 하나도 안 납니다 갈비는 이 뼈와 붙어있는 금막들이 확실하게 익어줘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확실히 익혀줍니다 소고기는 역시 싼싸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네요 소고기는 재빨리 삭제해버리고 아쉬워서 문어발 돼지를 주문했습니다 오겹살과 뒷고기로 이루어진 반세트입니다 약간 배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보니 식욕이 또 돋습니다 오겹살을 문어발 마냥 커팅을 해서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처음 보죠? 직접 담그신 포도주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판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달짝지근한 게 맛있어서 사갈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이건 다 주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제주 흑돼지만의 맛이 잘 살아있었고 상당히 기름지고 고소합니다 열밋살은 특유의 잡내가 하나도 안 났으며 꼬들꼬들한 게 식감이 아주 좋네요 하지만 역시 소고기의 감동이 커서 그런지 돼지고기의 임팩트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원래 소보다 돼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이념을 깬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서 홀을 운영하셔서 바쁘면 신경을 잘 못 써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지만 아마 인천에서 명실상부 고기 맛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맛집으로 입증이 높은 고정비가 높아지고 입증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